어로엘에 대한 간단한 소개 쉽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일단은 환경사업부랑 벨브 사업부가 있는 회사고요 본사는 대구에 있고 환경사업부는 저희가 주로 원신불리기, 필터프레스 같은 탈수기를 제작하는 업체고 벨브 사업부는 주로 산업용에서 사용되는 벨블브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환경사업을 만들때 물결제품, 케익리무브, 그리고 많은 것들 그럼 이 제품들도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? 어떤 제품을 소개하실 걸까요? 제작하는 제품이 원신불리기인데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에 발생되는 슬러지를 투입시켜서 물과 케이크로 분리를 하는 장치입니다 이 제품은 슬러지로 분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 센트리프ugal 포스를 이용하는 걸까요? 이 센트리프ugal 포스를 이용하는 걸까요? 그리고 슬러지를 타고 케이크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네, 좋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제품 보여주시겠어요? 저희가 주로 만드는 게 탈수기이라서 필터프레스를 말씀드리면 슬러리는 똑같습니다 원신불리기에 들어가는 슬러리를 필터판 외에 가압을 해줘서 탈수를 하는 구조기계입니다 가압을 해서 탈수하는 기계 그래서 무엇을 만드는 거죠? 똑같이 결과물은 케이크와 물을 분리하는 장치입니다 이 전시회를 통해서 만나고 싶은 고객이나 진출하고 싶은 나라가 있으실까요? 사실은 저희가 이제 동남아 쪽에도 시장을 좀 가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동남아는 워낙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좀 많은 업체들이 또 중국이라는 이런 업체들도 많고 해서 오히려 이제 뭐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 저희는 좀 진출을 하고 싶은데 중국이랑 유럽?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오히려 진출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멘